2. 2. 3. 3.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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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이 또 코치를 하는 거잖아. 5. 진짜 중호 있는데 잘 친다. 지는 거 아니야? 진짜 이기나? 아니 이거 내가 볼 땐 비슷할 것 같아. 지금 드라이브 치는 거 보니까 잘 치네. 이건 좀 재밌겠다. 쉽게 나 끝날 것 같아. 근데 배님도 모여서 일주일에 몇 번씩 치는데? 단순히 넣어버린다. 이재용이 박수 쳤다. 네. 요닉스 팀의 김동욱, 김태관 선수와 또 잭팟. 잭팟 팀의 나재엽, 홍승인 선수의 두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승인아 보여줘라. 어이. 그래서 옆에 배우는 중 다행히. forex 가.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파이팅. 잘한다. 시작! 몸무게만 줄었어도 확실히 첫 게임 보다는 게임이네요 시작! 뭐야? 뭐야? 야 우리 완전 붙였어 뭐야? 내 잭파팀이 이기면 김동호 선수를 공략해야 해요 어휴 지금 계속 퇴근했을 때이잖아요 여기를 해야 해요 그냥 살짝 코스만 살짝살짝만 주면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조래요 말 좀 해주세요 지금 뛰는 선수 홍승인 나지혁 코치님은 어제 용인에서 열었던 와이런 대회에서 준자강 우승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지금 우승자 전국 준자강 우승자와 경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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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재밌지 원래 이래야 돼 퀘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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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래야 되는 거였는데 왕성형은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벌써 땀이 많이 나. 내가 그거 딱 딱 맞춰드릴게요. 기다려봐요. 벌써 땀이 많이 나. 아이고! 이렇게 쉬운 실수를 하는 김태광 선수. 아쉽네요. 퀘히히히! 어! 이게 동호인인데 되게 선수처럼 잘린다 이게 폴터를 안 잡혀봐서 그런거 폴터를 잡히면 이게 불안해지고 갑자기 이런.. 봐봐 이런 것들은 원래 보기 선수 때리는데 다잉 선수는 못 때린다 봐봐 어정쩡하잖아 저 이게 다잉 선수로 때려 뭐야? 다 아시는데? 잠깐만 재협인가? 나 재협 컷 아니 서서 치는데 그거 임팩트가 그냥 움직이게 하면 많이 웃기는데 봐봐 저기 이렇게 봐봐 저런 거 잘 쳐 봐봐 휴식 올리고 계속 하자 아 재밌는데 이거? 저런 포인트 좋아 와! 이런 거 믹상은 우리한테 많이 혼나죠 바로 윤디아한테 잡았지? 그치 나한테 혼나지 뭐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그냥 넘기라고 아 맞다! 아 맞다! 트리드마크! 롱 승인! 롱 승인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아 못 뛰냐 쟤 왜 이렇게 못 뛰냐 왜 이러는 거야 얘 왜 이렇게 절지? 머리 자르면서 머리 잘리면서 실력도 잘렸나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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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왜 그래 하하하하 너는 왜 그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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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자 하하하하 집중하자 어 손 더 돌리고 아 힘들어 지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아니야 재협아 네가 이겨라 더 긴장하게 재협이는 우리 지는 거 좋아하고 아 그래요? 네 진.. 진 적이 없으니까 아 그래도 지는 거 좋아해 그래야 됩니다 가자! 됐다 다 오시다 오케이 오케이 다 오시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안돼 안돼 이러다 다 죽어 너네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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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빨리 더 받아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다 오고 하하하 하하하 다 오겠다 한 번씩 한 번씩 싸우 킵킬 하하하 하하하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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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눈에 땀 들어갔어요 뒤에 끝 엄청 따지는데 파이팅 다 왔다 오다 다 왔다 오다 최선을 다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하기 crew 최선을 다하기 저거 서브함 살진데요 저거? 내가 봤을 때? 위에 서는 것도 아니고 3점이나 3점 이러다가 1세트에 지면 큰일 나요 약붙사였는데 약사 쓴 거야?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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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긴대가면 좋아요 닫기? 누르기? 아 역시 긴대가면 좋아요 좋아 좋아 아치까지 여유롭게 하는 거야 내가 붙여놨다 내가 내게 작전 들어갔어요 지금 말 말 말 말 말 저거 뭐예요? 아 할당이 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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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이 있어 노린 노린 수가 있다 뭐야? 아 이게 아 나이스 2인이야? 오케이 2세트 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한 세트 잡아드려요 제가? 뭐? 한 세트 잡아드려요 Rolling 반짝 지치신거 같은데 지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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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케이! 오 이거 굴랐다! 안 돼! 다이슨 선수잖아요. 얘들아 힘내라. 이겨야 돼. 싸인 없다 싸인. 싸인다. 싸인다. 잡아치기. 브러쉬. 누르고. 와 지친 것 같은데요. 홍승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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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승이. 서가지고 임팩트가 좋은데. 오. 파이팅. 아. 아 진지하게 가자. 자 텐션 올립시다. 두 번째 공개 시작합니다. 오. 오. 야 승인아 이제 훅훅 들어오신다 훅훅. 어이. 컷. 컷. 100위턴 예약할 때는. 어. 쉽고 빠르게 딱 프레스 해볼까. 보여줘 보여줘. 이제. 성향 박서준. 네. 좀 진지하게 뜨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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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해야돼 오! 오! 나이스! 아잇! 오! 나이스! 아잇! 아잇! 어우 찍소 온 줄 알았네 예수님 까먹었어 부탁드립니다 최고본 많이 한다 아잇! 아잇! 오케이 verl 아잇! 아웃이네요 네 4대5 짐승 나겠지 빨리 뛰어야지 어? 주말이 손媽 젖자로 그러는 거 같아 주말에 서서 좀 젓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작해봐.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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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방송 경기입니다 평생 간직해야 되는 건데 죽기 살기로 뛰어야지 당연히 지면 짜증나거든 아 힘들어 형 오케이 형 오케이 좋아 좋아 나이스 형 파이팅 형 파이팅 역시 3구 3구의 중요성 치고 떨어트리니까 잡아야 돼 어 인정 준다 준다 네트 마크 셔틀이 더 빨라졌어 나이스 좋아 좋아 표정이 밝아지네요 여유같이 느껴진 지금 Māori 뭐 수술을 다 했는데 자 자 inha 밀고 만약에 또 전 없어 김정정 형 점프가 아예 안해요 인정 점프가 아예 안해요 sin 정지협, 아니네. 아직 없다, 아직 없다. 하이! 안 때려졌어. 확실히 체역이 떨어지네. 너무 보이네, 체역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너무 뒷모습이. 걸음걸이부터. 우리까지 무거워진다. 봐봐, 이제 지쳤어. 정지협! 정지협! 봐봐, 이제 지쳤어. 정지협! 셔틀 하나 났어. 공각으로도 안 가잖아. 정지협아, 괜찮아. 차라리 갈 바에는 바꾸겠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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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3세트 초반에, 3세트 초반에. 저프 셔틀에서 그냥. 5대5 갈 거니까. 그것만 봐봐. 방금도 했었어. 저희도 지쳤으니까. 저희도 지쳤으니까. 저희도 지쳤으니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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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갈 땐 이렇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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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том지 propos. 하 fact.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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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무보zig. 오, 오. 페 간일. 오! иче amber. Margaret. 하! 오! 나제옵성 제사야 집중. 지쳤어요. 머리가 지금 막. 돌기 시작하게. 허! 네! 너 지ğu, 내가. 파이팅. 이런 선수들이 더 무서운 거 알죠? 아 투셋도 그냥 포기하고 박스에 찍고 김태관 유튜브 찍으러 갔다가 약간 진지해지는 거 있구나 작전 오 춤 춤 춰 XZ 갑니다 갑니다 콘대 팀을 챙기는 거야 뭐 해? 동호윤은 진짜 동호윤인데 잘 친다, 볼 센스 있게.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코치를 하는 거잖아. 기본기가 되게 잘 되는구나. 너무 진지해, 이게. 너무 진지해, 이게. 첫 게임입니다. 초반에 화이팅하자. 초반에 15대 빵. 화이팅. 낮에 없으면 그대로 지금 나가도 될 거 같은데 힘들어서 지금. 또 충전할 시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갔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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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고 빠르게 작게 해볼까? 파이널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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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만큼씩 들어오네. 와! 닮았네. 와! 닮았네. 워! 닮았네. 파이팅! 아! 럭킥! 아니 내가 볼 땐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라지엽 선수는 딱 네트웨이 안 뜨게 치려고 해요. 노력을 하니까 네트웨이 맞는 거야. 럭킥!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또 네트에 맞추고 떨치지 말고 넘겨야 돼요. 와! 정답! 저건 내가 볼 땐 우연이 아니야. 네트를 딱 그렇게 해. 아 좋아 좋아. 파이팅! 오우! 엄박자!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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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팩트가 좋고 누르는 게 좋은데 아이씨 오우 아아 하핀수 좀 해야하니까 나 이거 빨리 치울 것 같잖아 원래 키타는 있잖아 계속 깔려야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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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베스트 랠리다 후 쫙 올려놨던 거 여기서 도품 빠지나요? 파트너가 잘했다 김재현 선수였네요 파트너 왈 난다 김재현 이용대 이상민이 갑자기 뜨는 김재현 이용대 이상민이 갑자기 뜨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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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기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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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어? 제어 current 들어왔어 이야아~~ 파이팅! 파이팅! 풋이야! 풋이야! 그래! 나는 고픔이 아니다! 크로스! 아 왜 잘들리야? 나는 김태관이다 합세이 가이! 합세이 가이! 오오오! 나비! 역시 국룰 역시 국룰 좋았어 항상 늘 말하고 절대로 쳐라 그니까 야 내가 코치 쟤는 코치 없으면 로봇이 돼요 쟤는 태간보 내가 말을 해줘 그때야 깨닫고 딱 한단 말이야 내가 말을 해줘 그때야 깨닫고 딱 한단 말이야 오케이 이거 진짜 진해 안 돼 얘들아 집중해 코트체인지 제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아니요 제가 못하고 있어요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아니요 오늘 제일 못하는 거 같지 않아? 연습 때는 이 정도는 아닌데 진짜 시합 같아 한 손 걸려 있나요 혹시? 아니 명예가 얼마 있지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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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김도훈 선수의 백핸드 쪽을 쳤었으면 그냥 포인트를 먹는 거였거든요. 이제 힘이 들어가고, 어? 이기나? 이러면서 이제 힘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힘이 들어가거든. 이기고 싶어서. 그냥 누르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헤어핀 넣고 그 다음에 어떤 스트로골을 해야지 괜찮은 건가요? 승인 선수 잘하긴 잘했는데 헤어핀을 들어가는 거 보다는 살짝 위로 들어가는 게 좋지. 그래야지 상대가 한 번 쫄 거 아니에요. 그니까 앞으로 배시를 못 하죠. 어, 잘 있었어. 그렇지, 저렇게 눌렀어. 그리고 하고 준비를 해줘야 돼. 야, 자! 오케이! 지금. 어, 잘 있었어. 그렇지, 저렇게 눌렀어. 그리고 하고 준비를 해줘야 돼. 야, 자! 오케이! 지금. 체크 컷 파이팅! 즐거웠습니다. 체크 컷 파이팅! 허이! 하! 정할 때. 이게 줄 거야. 아니, 이게 줄 거야. 아니, 칠 때 이게 코스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 봐봐, 이게. 내가 갈 때 지금 재혁이가. 재혁이가. 코스를 잘 정해. 오, 하이팅. 오! 오, 하이팅. 오, 하이팅.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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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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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몸에 맞을 뻔했어. 위험했어, 저것도 지금. 그러니까 김태관 다른 사람 게임팀 때는 되게 신나게 까는데. 카프라이디. 하이팅. 카프라이디. 하이팅! 벌 받는다, 벌 받은다. 와,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네. 안 돼, 얘들아. 집중해. 화이팅, 화이팅. 그래, 집중해, 이제. 아, 이제 그만 웃겨, 이제. 진지하게 해. 사장님 많이 보시면 돼요, 그럼. 내일 막 공격상 날이라. 그래도 유튜브는 오늘 안 나가는 게 약간 있어요. 진이 형 즐긴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다. 하이팅. 대환이 형한테 다 하는 게 있는데. 랩스 나이스. 비디오 봤나? 야, 심평이 미래. 오케이. 야, 왔어, 갔어. 오케이. 아, 좋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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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혔네. 됐다. 우와, 좋아. 우와. 됐다. 뭐야? 고맙습니다. 됐어, 됐어, 됐어. 좋다, 좋다. 그 9시였으면 진짜 흐름 확 넘어가는 거였는데. 그치, 적겠다. 너무 힘든데 이게. 헤이. 우와, 좋아. 다 넘어왔으면 진짜. 다 넘어왔어, 끝났어. 다 넘어왔어, 끝났어. 아웃이에요. 다시 누르고. 다시 누르고. 돌리네요. 으아. 아웃이에요. 다시 누르고. 으아. 돌리네요. 아웃이에요. 와우! 야 근데 재현이는 이게 진짜... 요즘 나 손에 땀이 없네. 땀이 나지 계속. 아우씨 아우씨. 세리부! 와우! 세리부! 와우! 와우! 뻘 바꾸자. 셔터 형. 앞에만 봐. 형! 하아! 앞에만 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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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긴장되게. 긴장했던 거 아니야? 야 진짜 롱 준다고? 하아! 파이팅!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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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린 이리 와. 하아! 오! asha! 하아! 아우셔났는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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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셔났는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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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스를 다니요. 제가 여기 일부러 그런 거 같은데요. 15대 14, 반 이상을 멈춰주세요. 반대쪽 반. 마지막 포인트가 될 것인가? 마지막 포인트가 될 것인가? 다시 듀스. 다시 듀스. 팽팽한 접전 좋아요. 파이팅. 마지막 천천히 가자. 질문했어요. 드라이브 썸 쓰는 것인지, 첫 썸 쓸 것인지, 롱 썸 쓰는 것인지 지금. 오 밀었어. 뒤에 타이밍이. tio 준비 안 해볼까? 그러니까 여기, 저기만 한 것 같아. 사인이 안 맞았어. 사인이 안 맞았어. 과연 뭐가 올 것인가? 오오! 오오! 일부러 그랬어요 이거는. 힘들어. 이야. 지금 40분을 뛰었어.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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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욱이 형! 과연? 왕승혜 배 맞았나 봐 배 맞았어 배 맞았나 봐 배 맞았어 배 맞았어 배 맞았나 배 맞았나 심장이 이만 가운데 매치 포인트 매치 포인트 매스웅 잘했다 아 너무 잘했다 매스웅 잘했다 아 너무 잘했다 제어바 승부가 너무 잘했어 잘했죠 유닉스 유닉스 팀과 잭팟 팀의 두 번째 경기 이렇게 해봤는데 오늘 또 베스트 랠리를 많이 보여줬어요 라지옵 선수 어떻습니까? 경기 뛰어봤는데 선수님들이 잘 맞춰주셔서 재밌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맞춰준 거 아니야 우리가 다 봤잖아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그런 순수한 멘트 안 해도 돼 얘네 이길 뻔했잖아 솔직히 그쵸 마지막에 힘 들어간 거고 아휴 어 그래 그래 이렇게 찬스였는데 그렇게 얘기해줘요 아쉽습니다 다 잡은 경기를 그러면 오늘 또 동원으로 이렇게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 기본기가 되게 탄탄하신 거 같아요 잘 배우신 거 같은데 오늘 또 선수들과 이렇게 경기를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솔직히 솔직히 그렇게 잘하지 않나 야 아니 아니 영상으로 영상으로 봤을 때랑 느낌이 너무 달라가지고 아 그렇죠 이겼으면 윤택슨 입단하려고 했는데 네 근데 워낙에 잘했어요 거의 이긴 경기를 놓치지 않았나 오늘 아마 자기 전에 한 번쯤은 떠올리지 않을까 또 오늘 진짜 제가 본 사람 중에 본 경기 중에 가장 안 좋았던 거 같은데 아 제가 잘해가지고 했어야 했는데 처음에 이제 너무 미스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동욱이 형도 제가 너무 못해주니까 동욱이 형 입장에서 이제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못하니까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동욱이 형도 잘 못했던 거 같고 아 드라이브가 생각보다 되게 좋으시고 수비도 그냥 서서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졌으면은 다시 찾아가서 한 번 더 하려고 너는 철거다 진짜 제가 철거다 한 번 찾아가서 그 휴대폰으로 영상 찍으면서 제가 한 번 하려고 했었는데 자꾸 다행히 구경하고 아 그러니까 경기에 집중을 못했고 아니 큰일 오만 잡생각이 다 들어와가지고 오늘 또 몸도 무거웠던 거 같고 또 김동욱 선수는? 원래 학교 선배였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도 잘하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오늘 뭔가 지금 많이 내려놓은 것이지 않나 지금 확실히 더 여유 있게 쳤셨던 거 같고 아 그렇지 선수들이 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 편안하게 또 하면 또 잘하니까 그런 거에 좀 많이 흔들렸던 거 같고 제가 복식에 집중해야 되는지 영상 찍을 생각 하하하하 하하하하 요넥스팀과 잭파팀의 두 번째 복식 경기 정말 마지막 또 투스까지 가는 또 접전을 펼쳤는데 또 와프리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정 해주세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 왜 땀 안쓰니까 아 그렇지 가만 땀 올렸네 스포츠 거짓말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